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ET가 워낙 또 스타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은 어 잘 공부가 될거에요 갑니다 바이오닉이라는 명칭을 개발한 사람 임요한이었다 아니죠 바이오닉이라는 명칭을 이제 유저들 사이에서 만들어진겁니다 임요한이 개발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야 오오오오 미방을 하기 위한 계략이었죠 미방을 하기 위한 계략이었다 다시 한번 다시 잠깐만 다시 한번 해보자 아 진짜 요번에는 요번에 진짜 보여줄게 요번에는 진짜 제가 이거를 깨는 걸 보여줄게요 클리어라는 걸 여러분들이 못 보셨을 텐데 클리어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클리어하는 거 갑니다 희준아 너 렉 있어 그거 네이버 들어가면 고칠 수 있거든 희준아 그거 고치고 와 갑니다 1등 하는 거 보여줄게 1등 하는 거 갑니다 진짜 ETS 스타 장식 볼 수 있어요 와 이거 진짜 모르는 사람이 있냐 야 바이오닉 명초 입려안에 만든 거 아니야 개스알모 새끼들아 아이고 이걸 틀리네 아콘으로 만들어둘 중 아콘 생성을 취소할 수 없다 없죠 아콘 생성은 취소가 안 돼요 아콘 다카 아콘은 취소가 안 되는 거죠 모든 배틀크로우즈 중 이승속도와 공격속도가 가장 빠르다 이거는 배틀크로우즈는 다 똑같아요 고스트는 다른데 배틀크로우즈는 다 똑같아요 그쵸 저그 크림 위에 땅이 있으면 체력회복이 2배 증개한다 이거는 맞아요 여러분 적으로 안 해보셨겠지만 야 그런 거 있지 않냐 그 스타2인가 아니 그런 거 있는데 크림 위에 올라가 있으면은 그리고 더 버프 받는 거 다른 게임인가 롤이 부시에 숨어있으면 체력이 더 회복되는 그건가 헷갈리네 에그 컨슘이 가능하다 가능하죠 제가 자주 보여드리죠 에그 컨슘 가능하다니까 보여주죠 제가 엽기상일 때 많이 하죠 아싸 부활했다 아드레달리 업그레이드했을 경우 공격속도가 40% 증가한다 맞죠 네 40% 증가해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30%라고 알고 있는데 40%에요 알고 있었어 컨슘은 라바에게도 통한다 라바는 안 통해요 에그는 통하는데 라바는 안 통해요 그죠 불가능 아 알고 있다니까 얘들아 저구의 모든 유닛은 라바에서 생성된 유전자는 같다 유전자가 안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유닛마다 그 역사가 있는데 막 어 뭐 그 막 지나다니는 생물로 만든 그런게 있어서 유전자가 다를 수 밖에 없죠 아 이거 방금 못 읽었는데 방금 뭐냐 못 읽었어 나 못 읽었어 뭔데 뭔데 어 몰라 몰라 아 일단 맞췄네요 어떤 종종을 선택하든 관계없이 스타 배경음악은 똑같다 아니죠 종종마다 달라요 종종마다 다르게 들려요 그래서 테란 부금이 사기라는 얘기도 있죠 시즈 탱크의 데미지는 폭파력 데미지다 맞죠 그러니까 지속 데미지가 있고 폭파력 데미지가 있는데 탱크는 폭파력이죠 스알못이라고 이 새끼들아 계속 맞추고 있는데 스토리 브로드워에서 승리한 종종 테란이었다 아니죠 승리한 종종은 저그입니다 에 저그가 가장 센 종종으로 나오구요 어 프로토스와 테란이 연합을 해서 저그랑 싸우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이어지죠 이게 바로 스자라리죠 스토리 프로토스 싸우다 죽은 전사들 시체를 어 드라곤 안에 안치시키면서 다시 싸울 수 있게 만든다 맞아요 드라곤을 보시면은 약간 상처를 받은 친구들인데 어 드라곤 자체가 그렇게 생성돼서 다시 재활용된 친구들이에요 영웅벌처는 처음부터 이동석구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다 맞아요 이거는 영웅벌처는 업그레이드가 없어요 영웅벌처 스피드업 한 적이 없어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영웅벌처 스피드업 해봤어? 아니 영웅벌처 스피드업을 해봤냐고 아니 이거 없다니까 아니 없어 이거 만든 새끼가 잘못한 거야 아니 영웅벌처 스피드업을 어떻게 해요 아 진짜 억울해 죽겠네 영웅벌처 스피드업이 어디 있어요 아 진짜 어이가 없구나 아 진짜 아 진짜 안녕